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다연 셀프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ASMR을 좋아하거든요. ASMR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상하네. 오! 이거다. 이런 느낌. 안녕하세요. 시라입니다. 오늘은 쇼 챔피언. 어디있어, 나. 이제, 이제, 이제. 아, 지금 내려서요. 아, 이거죠? 김? 오, 헬로. 바이바이. 안녕히 가겠습니다. 와라사는 더 에너지, 러블이 돼서 미소를 더 해야 해요. 스웨트인가? 마스크는 조금 섹시, 멋있어. 이번 뷔에서 처음, 저번 말했을 때, 줌피치, 눈 맞혀야 해요. 캣치! 탁! 젤라는VO REGEST이, 과연? 스팸! 랩! 이거 파티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바이바이 너무 멋있어. 좋아요. 너는 너무 멋있어, 카메라가 너무 멋있어. 제가 요즘 하고 싶었던 머리였어서 부탁을 드려서 예쁘게 해봤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 스윗하게 스윗하게 해봤습니다 오케이 셀프캠인데 명색이 셀프캠인데 제가 나와야겠죠? 안녕하세요 예서희입니다 오늘 저는 제 셀프캠 제가 한 번 인터뷰를 진행해볼 건데요 저는 오늘 멋있는 아름다운 목걸이를 착용했습니다 짜란 짜란 그리고 저는 지금 처음 도전한 머리인데 머리 하나로 묶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셀프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 저희가 2022년 이민연 호랑이 호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로 조그마한 캐플리언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벤트로 깜짝 머리띠를 써보고 무대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예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일단 평소보다 조금 뭐 심쿵하게 다운 스탠드 너와 내 꿈 이렇게 하고 와저다 달려! 이걸 했어요 진짜요? 고마워 얘기로 와 다다달하고 카메라가 이쪽으로 그래서 제가 좀 잘 보이는 데였어요 그래서 올해 하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급하게 만들라 좀 일그러진 상태가 되어버렸긴 한데 어떻게 보면 팬들께 깜짝 놀랄 거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에코키 머리띠를 써봤어요 주황색깔 호랑이도 있었는데 에코를 선택했어요 에코를 선택했어요 에코를 선택했어요 귀여워 나 들어가는데 안 돼 그럼 저 들어가면 무너져요 아니 편하게 살고 있네 편하게 살고 있네 편하게 살고 있네 다들 머리띠 때문에 귀여운 제스처를 하고 있던데 저는 헤이와 예개를 정말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헤이?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해줘 내가 네가 헤이 하면 내가 가릴게 하나 둘 셋 넷 아 아 오 갈았어 다시 아 아 셋 네가 왜 이리 안 보여 가리지말라고 했지 가리지말라고 예쁘죠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이 바이 싫어짱 오늘 정말 귀여우시네요 머리가 머리띠 무슨 머리띠인가요? 백호 백호는 어떤 동물인가요? 백색 호랑이 오 대박 대박 어떻게 알았대? 백색이라는 말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대박인지 저희가 오늘 띠를 해보라고 합니다 대박 괜찮으세요? 팔이 좀 빨려서 영광입니다 정말 진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예쁜 머리띠까지 스페셜로 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라서 좀 더 귀엽고 깜찍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레츠고 오늘 무대도 파이팅 파이팅 바이 바이 자 여기는 어디? 뮤직뱅크 세기실 자 잡아라 추첨 자 잡았고요 안녕하세요 비틀즈입니다 오늘 비틀즈 네 비틀즈 저 오늘 약간 프린세스 느낌의 머리로 했거든요 그리고 포인트가 있어요 뭘까요? 이거 보세요 오 카메라에 되게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반깐을 했어요 반깐 오늘의 반깐 교복 스타일 예 저는 약간 저한테 복고 같은 느낌 저는 약간 선생님 같은 느낌 저는 오늘 약간 영원이는 혼자 멋쟁이 멋쟁이 스타일 멋쟁이 스타일 저는 오늘 앞머리 아예 깠습니다 아 오늘도 다 예쁘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원이가 반깐이나 깐 걸 좋아해요 저도 오 진짜요? 나는 언니는 앞머리 있는 거 있는 거 있는 거 귀여워요 하지만 언젠가 섹시하고 싶을 땐 아무리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진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뮤직뱅크 파이팅 벌써 3주라니 과연 우리 케플러는 3주차 뮤직뱅크 때 또 어떤 제스처를 준비했을지 함께 봐주시죠 다른 멤버들에게 카메라를 넘기고 올까요? 네 빠빠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옷이 완전 학생 느낌이죠 먼저 찍어드릴게요 저희가 걸스 플래닛 때 한 명씩 정했었잖아요 학교에 있으면 어떤 애들일 것 같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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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선배 예쁜 선배님 말 안에 되게 그냥 언니 조용히 다녀 조용해요 진짜 조용히 다니는데 인기가 많아 그리고 시루 언니는 반장 반장 근데 오늘 보니까 원래 그때는 반장이라고 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밴드부 밴드부 느낌 나요 반장 매력 있는 선배 반장 매력 있는 선배 레츠고 레츠고 영은이는 저는 약간 딱 쉬는 시간 되자마자 매점 할 사람 왜 치마에다 체육복 입고 다니고 안녕하세요 영은이인데 안녕하세요 예서는 그냥 갓 입학한 초등학생 저는 학교에 있는 언니들 보러 온 그 동생이 초등학생 그 동생 만약에 언니들 고등학생이면 난 중학생 아니면 계속 가만히 앉아있어 뭘 쓰고 있어 그림만 그리는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는 친구 영어부장 멋있다 멋있다 어울려 영어부장 그래서 항상 쉬는 시간에 연습 학습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꺼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주는 영어 반장 영어 반장 히찌랑 말썽댕 귀여워 오늘 왜 이렇게 귀여워요? 히참은 진짜 장난꾸러기여가지고 아니야 항상 체육 체육 잘할 것 같아요 저렇게 학교 와가지고 사브라멜 온통 초콜릿이랑 가자 이렇게 있어가지고 항상 주워먹는 귀여운 애들 오늘도 이렇게 뮤직뱅크 와다가 끝났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내일도 음막 방송이 있으니깐요 내일 봐요 안녕 바이바이 찬 곳 뽀글뽀글란래를 활용을 하고싶어요 드루루루 귀여워 예쁘게 나왔으면 attention 예쁘게 나왔으면 움직인다며 자 저게 바뀌고 바뀌었습니다 게임은요? 저는 항상 계속 바뀌는데 헤이를 이번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헤이 카메라가 자꾸 밑에 있더라고요 헤이 나 어제 뭐 했는지 알아? 파트 알아요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그리고 달려 달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달려 많이 했는데 리더님이 제일 애교가 많은 그룹 케플로 땅땅땅 땅땅땅 그냥 모든 말투가 애교예요 맞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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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오 똑같아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유다 예 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끝났다고? 안녕하세요 휘의 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페셜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마지막에 아아 아아 할 때 하트를 이렇게 양쪽으로 한 다음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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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멤버들이 안 하는 멤버 있는지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저는 제 파트 때 화살로 해! 이렇게 할 건데 그것도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전 안티가요 지켜봐주시고 남은 활동 얼마 안 남았는데 캡플리안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무대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멤버들이 뭐 하는지 보러 갈까요? 슉! 언니의 오늘 숨겨진 비밀 보여주세요 숨겨진 비밀? 아까 저한테 보여줬잖아요 아! 내 안에 너 있다 예후 저한테 숨겨진 손톱이 언니한테 있어요 똑같아요 짠 근데 별로 티 안 나요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뭔가 그렇게 생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셀프템입니다 오늘은 3주차 인기가요 게스트는 강예에서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가요? 인기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가나요? 인기가요 인기가요 오늘 귀여운 베렐모를 쓰셨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3주차 마지막 인기달이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특별하게 바뀌었어요? 언니 먼저 아! 렛츠고를 바꿨어요 시작 슈퍼서닛 렛츠고 귀여워 오케이 항상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렛츠고 특별한 날이에요 맞습니다 선명해진 드림 느껴지는 걸 하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나중에 아껴두고 어 나중에 선명해진 드림 느껴지는 걸 왜냐면 이게 제 얼굴이 안 잡히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렇게 가야겠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예뻐요 그리고 오늘 많이 바꿨으니까 여러분들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하트 저도 하트 있어 작은 하트 예지아 오늘 모자 샀어요 모자 샀어요 처음 샀어요 처음 샀어요 처음으로 베네모를 무대에서 샀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막바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오늘 다 핑크핑크 공주님들 맞아 범주님? 샤티 완전 범주님인데 저 오늘 진짜 예쁘다 수녀 수녀 저는 오늘 특별한 머리를 썼어요 제 주변에 느낌나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다 핑크핑크 오늘 똥글라미 똥글라미 응 바이바이 네 원래 커요 바이바이 미안 언니가 제일 커요 맞죠? 2cm잖아 바이바이 너의 몸 아